진짜 피곤 중 이야 이런 게임 만들고 집에 돌아가면 뭐 존나 자랑스럽냐? 쉽게 하고 시작해야 돼 쫄 따고 죽고 체력 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마 오지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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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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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란꽃 지금 아니 체력이 꽉 찼는데 파란게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와 진짜 이거 야 아무리 생각해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남았어 아 근데 문제는 내가 체력 게이지를 아 이거 두개 남았네 이것만 깨면 돼요 도망가야돼 일단 요거 두마리 더 나올거거든요 어 파란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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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년아 사라졌다 아 사라졌어 너무 가까이 왔어 이리로 유도를 유도를 해야돼 아 이게 뭐야 먹어야돼 멀리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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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물하기 한 번 더 나올거에요 와 씨발 지금 됐어 이럴 때는 마지막을 이거 쓰는 거야 깰 것 같은데 씨발 깨는 건가 아 씨발 깼다 괜찮아 한 발 남았어 아 개씨발 새끼들 내가 이게 일본 야 일본 티켓 끊는다 나 진짜 이거 애새끼야 씨발 년들아 엠창 호루 뻗기 칵 썩허년들아 이타가키 씹새끼 하얗이 씹새끼 코이테크모 코이테크모 씹새끼 투자자들 씹새끼 팀 닌자 직원들 씹새끼들 샹갓나 호루케 아우 내 씨발 년들 다시는 안한다 이거 어차피 마스터 닌자를 클리어 했으니까 내가 요것만 잘라서 유튜브 올릴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이 사 아니 이거 사람 새끼보고 깨라고 만든 거냐고 이거 어 어